자식도 그렇습니다. 자식도 뿌리를 깊이 박혀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지 입으로 놀려서는 자꾸 빗나가요. 입으로 말을 해 가지고는 밀가루 반죽해서는 요렇게 주무르고 조렇게 주물러서 남 나가려야 나갈 틈이 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세대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.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수없이 수만 개가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아프다면 의사가 돼주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이 돼주고 일찍 죽는다면 칠성부처가 돼주고 지장이 돼주고 수없이 그렇게 바뀌는데 한 생각 한 생각이 찰라찰라 그렇게 바뀌는데 왜 그것들을 모르고 끄달리느냐 이거예요. 아프지 않으세요. 감사합니다.